안녕하세요. 저희 옆에 저보다 조금 예쁜 에미나이가 나왔죠. 저희 아까 담당 김서연 자매고요. 채널A 이생엄마로 가운 아이를 나와서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13년 동안 중국에서 불경했던 에미나이를 옥사님 3분에서 1년 동안 전도 못한 걸 잊지 않아 이 에미나이 1주일이나 옥사님들 긴장하시래요. 그래서 이 에미나이 지금 계시는 첫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저희 악감의 믿음에 이제 행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친구 때문에. 그래서 행복의 몸 참여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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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